강화군이 최근 품종 개발을 마친 강화섬쌀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. 신청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강화군 홈페이지에 제안을 하거나 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 상담소에 방문해 공모하면 됩니다. 우수작에는 총 100만 원의 강화섬쌀 교환권이 지급되며 최우수작은 상품 등록 후 강화섬쌀 대표 브랜드 육성에 활용됩니다.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고시히카리 등 외래 품종을 대체할 지역 품종 개발에 착수했으며 생육과정과 병해충 저항성 평가, 소비자 식미평가를 거쳐 얼마 전 우수 개통을 최종 선발한 바 있습니다.